하지마 이쁘 który 근데 이건 핸드가 급속없는거 빼고는 다 괜찮은데 아니야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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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댓금만 보고 싶다 은담님 그립습니다 아 보세요 보세요 컨범 나왔네요 죄송하지만 끝나버렸네요 제가 이 덱 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컨트롤이 좀 많아서 이 덱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 자꾸만 저런걸 만나네 꽁 찾아보니 걔도 이거 걸고 규분양꾼 하고 있는데 와우 저기에요 저기에요 아아 파밀에다 가져가라 아니 이 덱 나는 이 덱 일본 투어스탑에 사용할까 해서 하고 있는건데 과연 어떻게 할까 카론 팀 설거지 담당 자연을 위하여 나 담배 패야지 아니 유성 빼야지 씨라 일부러 정리 안한거에요 나 일부러 정리 안했는데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내가 진짜 장난치는거 같애요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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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당황 하나도 안했어요 폭군 나왔나보네 진짜 적당히 해야지 하스스톤 덱으로 수금하네 씨발 진짜 적당히 해야지 하스스톤 덱으로 수금하네 씨발 뮤스 frustration 윤희 덱으로 수금하네 아 Settings 아 여러가지 영상 그래서 다른 영상 edu 보석 능력 털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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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한 정말이 다가온다 세계수에 가지 세계수에 가지 세계수에 가지 세계수에 나이스 나 배고파 아! 너 맛있어 아 씨 이 방 이 방 좋다 좋아 이겼어 이겼어 님들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게임이 님들 쌈님보다 못하면서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외누깨비를 사용한다 씨 원숭이 슬프야 나이스 이스라엘 다이아 생명의 순환은 이제 종식되리라 아 근데 토그가 왜 안나오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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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대 1에서만큼은 아 안돼 아 안돼 실제가 형성된다 실제가 형성된다 어 토그웨글 토그웨글 50% 확률 바로 나오면 바로 쓰면 돼 육성밖에 안주니까요 가즈야 가즈야 나이스 하아 아 우리를 막을 수 없자 이거를 찍어주고 요거를 살며시 내주고 이 덱 승리법이 본체명치 지키면서 무기가 원할때 터지고 죽기쓰고 토르 아잘리나 쓰고 상대가 쥐고 있는 패가 좋아야 아 이거 정자 왜 12까지 안해줌 드루 버프해야됨 아 요거 봐봐 니 영원아 이제 내 선안이었단다 아 역상이다 치야 아 어 데값 집을 사용해서 다시 1대 미지마 이러면 상대방이 뭐하려나? 이런 덱이에요 얼마나 덱이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